지금 보니깐 방송하시는 분들 방...뭐야? 헉? 아니 뭐야? 아, 스나 30 규씨 20만원이요? 딱 사이즈가 이거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? 좀 정인 느낌? 있어요? 오케이 오케이 자 요런거 요런거 자 요런거 맷돌 각술로 잡아주고 자 한 번 더 그렇지 그렇지 잡아주고 작드럼에 무조건 한 명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작드럼 잡아주면서 자 2층 탔을 것 같으니까 2층에 폭 하나 폭 두 개 흘려주면서 하지만 기중도 오죠 2층 잡았고 자 누군가 작설하겠죠? 폭 하나까지 그렇지 잡아주고 자 또 설하겠죠? 자 폭 하나까지 까주고 하다보면 근데 킬 올라갈 것 같아요 파이팅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딱 사이즈가 이거... 근데...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엄청 있는 느낌? 뭐... 뭐... 있는거야 뭐야... 뭐야... 있어요? 음..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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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하다보면 모른다니까 이게 방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잘 찌를 수 있냐 없냐 그리고 폭으로 많이 잡아야 돼 그늘 그늘 어 우리 지하세명 실화입니까? 지하세... 저... 안돼요 형들 기반 방제 기반 앵쓰던데 이거 기반 방제 기반 앵쓰던데 이거 이게... 등보에서 보리차 됐어요 저 오케이 딱 한 번밖에 귀엽다 생각하고 아 패스 빠르다 우리에게는 에이스가 있으니 걱정 노 지하 타이어 가시겠다? 아 안 가시네 너무 이거 무책임... 어 나이스 순간 너무 무책임하다고 할 뻔 아 그래 하나 두 번째가 먹었다 씨 제발 아 원래 작턴이신데 죄송해요 전 철 못해요 지금 철하는 거 까먹었어 미안하다 킬 해야 된다 끄스님 하여 아 어 요새 패스가 잘 안 맞아 일단 그 날 샷이 잘 맞냐 안 맞냐 패스를 맞추는 거 보면 알아요 감각 딱 살아있는 날은 그냥 패스 두 방 다 맞추거든 원래 잘 맞을 때는 기둥박스 포 하나 끌겨놓고 맷돌 포 하나 어 자 어째 포지션이 아이고 아니 너무 이용 좀 이상한데 고필순 좀 이상한데 방지 기방이 있었는데 조건에 조금 어긋나는 분들이 많네 뒤에서 응원해주려고 저기 있는건가 어? 이거 중불배 지를거같아 아 제발 밀지마 내템 아까워 아 지하형들 제발 어이 잠깐만 이거 이거 초반 6킬 찍었는데 이거 설마 아 집중하자 돌아와 돌아와 우리 우펜이 다 가리네 패스를 못찍겠네 어서오시라요 오우 미안 나 이거 패스핀 안까야겠다 내가 이거 계속 가려면 안되겠네요 안 돼 형 안 돼 형 다른사람한테 주면 안 돼 아 아 아 아 살구색 스타킹이요 아 답답하면 내가 간다 후빙 자 자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또 또 또 누가 갔노 빙 또 확인사슬 아 근데 헝배용 왜 빙 안먹었냐 방금 아 아깝다 이 판 최소한 2킬 아니었습니까 방금 차라리 단층 돌았으면 킬 더 했겠네 자 수비 중요하죠 수비해서 16킬 할만해 할만해 반타자 왔어 자 요런거 요런거 자 요런거 맷돌 각술로 잡아주고 자 한번 더 그렇지 그렇지 잡아주고 자 그다음 각박까지 각박 꼬레 시켜주면서 큰일피 온다 어 잡았네 내가 또 잡아주면서 좋아 좋아 화분하게 17킬까지만 딱 찍어주면서 아 진영님 안녕하세요 요번에는 총 쏘지 말고 폭을 까주고 뛰는거 체크하고 자기인거 같은데 설마 작드라메 작드라메 무조건 한명 있을거 같으니까 조졌다 고로치 고로치 작드라메 잡아주면서 다 중단층까지 스페셜콜 야 야 야 야 야 집중해 집중해 아 더 했어야 돼 더 했어야 돼 자 아직 할만해요 시켜놨다 이거 못하면 진짜 사람 아니다 왠지 아닐거 같지만 오른쪽 나오는거 꼬레 시켜주면서 안나오네 저기도 20킬 있다 뛰었네 자 2층 탈쓸거 같으니까 2층에 폭 하나 폭 두개 훌려주면서 하지만 기둥도 오죠 2등 잡았고 다행히 잡혀주면서 아 크누베판 와 기둥 흔들리면 안돼 제발 자 집중해 집중해 와 8킬 남았다 8킬 근데 이거 수비때 이렇게 발려버리면 사실상 지금 2판남았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와 큰일났네 아 그냥 25킬 할걸 찌렀지 엔짱 답답하면 내가 뛴다 두번째 자 수비 쿠핑갑니다 아 바로 나가셨네 아 이거 작업해줘야 되는데 아 아 조졌다 진짜 어째? 아 조졌다 진짜 어째? 오오 아 아 오오 아 아 아 이거 이렇게 된다고 아 아 아 아 아직 모른다 제발 힘을 가지자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자 일단 25킬 성공 제발 와 공격에도 25킬 있어 아직 모른다 나 템 안 깔래 시 초반에 까봐 자 의미없어요 어차피 다 밀려 차라리 빙터핀 수행성 잡았나? 누군가 작설 하겠죠? 또 설 하겠죠? 포화나 또 깔고 좋아 좋아 1킬 남았다 1킬 나이스 자 1킬 남았어요 자 진짜 집중하자 집중하자 다이져브 다이져브 헨델린 힘든 샵 발송 오겠어 자 하나 둘 셋 가라! 파이어볼 어디야 어디야 오케이 성공 자 깼습니다 드디어 깼습니다 아 2층 잡아야지 짝쓸태기 피해 와 잡았다 나이스 바로 성공 와 성공했습니다 아 그래도 가구 지켰다잉 그죠? 나 있다 자 게임하자 게임하자 아이고 젊게 마세요 나는 이사 갑시다 자 빠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